코롱아우토가 11월 9일 송파대로 전시장에서 아우디 A6 테스트 드라이빙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송파 전시장에서 확장 이전된 송파대로 전시장은 위례 신도시와 하남, 성남 등의 서울 동남권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는데요. 지상 4층 규모로 1층과 2층에는 차량 16대를 전시할 수 있는 쇼룸과 상담 공간, 3층에는 서비스 센터가 갖춰져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차량 경정비가 가능한 워크베이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워크베이에 2명의 기술자가 동시에 작업해 시간을 단축하는 아우디 트윈 서비스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0여 명의 고객들을 초청하여 최근 아우디의 대표 모델인 A6의 완전 변경된 8세대 모델 소개 및 시승 체험, 현장 상담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송파대로 전시장뿐만 아니라 대치, 잠실, 서대구 등 코롱아우토 모든 전시장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타블렛 왁스 만들기와 같은 사이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 코롱아우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6 판매를 계기로 다시 시작하는 코롱아우토의 힘찬 행보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와 아우디 왁스 타블렛 만들기, 운세 타로카드 보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